안녕하세요. 토익은 이렇게 나온다의 오늘도 김보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죠? 자, 오늘은 몇 강? 19강입니다. 19강, 동사어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사어휘, 제가 동사어휘만 오늘을 하는데 우리가 어휘문제가 많이 나오죠? Part 5, 6, 토익이 Part 1부터 1, 2, 3, 4까지는 듣기에 관한 것이고 5, 6, 7까지는 Reading Comprehension인데 7은 주로 독해죠? 독해. 48문제로 독해고요. 이거는 52문제고, 52문제고 문제의 용이 5하고 6는 많이 비슷하죠? 52문제인데 그중에 거의 반, 그중에 거의 Half, Half가 어휘문제가 돼요. 그쵸? 어휘문제는 명사어휘, 형용사어휘, 동사어휘, 부사어휘 이렇게 되는데 어휘문제가 거의 반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휘 자체를 모르면 포토익 문제 당연히 독해도 안 되고 다른 문법 문제도 풀 수는 없겠고요. 이 어휘를 묻는 문제가 반이 되어서 어휘문제가 어렵기도 하고, 그 시간을 많이 요하기도 하고 근데 어휘문제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는데 가끔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 동사에서, 동사에서는 두 개가 헷갈리면 어떻게 골라야 되지? 항상 우리가 두 개가 남았을 때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찍게 되잖아요.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오늘 동사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두 개 중에 고문이 된다면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동사어휘에서 일단은 얘가 동사어휘다. 보기를 보면 알아요. 같은 품사가 나오거든요. 명사는 명사, 형용사, 형용사, 동사, 동사 같은 품사가 나오기 때문에 Visit, Arrive, Conduct, Inspect 하면 동사어가 서로 다른 단어가 네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동사를 묻는 어휘문제구나 라는 거 보기를 보고 알 수 있고요. 자, 동사를 묻는 어휘문제라면 목적어를 제일 먼저 보세요. 목적어를 먼저 보고 목적어랑 어울릴 수 있는 동사 목적어랑 말이 되는 동사 그거를 먼저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의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목적어랑 맞추면 답이 그냥 딱 끝나버린 경우가 많고요. 어휘문제는 문장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보기를 이해를 하면 그러면은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기 있는 단어들을 알면 답이 그냥 하나가 똑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고 가끔 두 개가 헷갈리는 게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그쪽에 초점을 맞춰요. 자, 목적어를 보면은 거의 답이 금방 결정이 되는데요. 투어즈가 목적어죠. 투어즈 하면은 관광이에요. Of the computer, campus. 캠퍼스를 관광하는 것. 그럼 관광이라는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는 무엇이냐. 보통 학생들이 이 문제에서 비지스를 답으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투어하고 비슷하고 뭔가가 비슷하잖아요. 비지스는 방문하다고 투어는 관람이니까. 그런데 투어를 비지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뜻 비슷한 단어라서 A번을 많이 골랐지만 투어를 목적으로 비지스를 쓸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arrive는 도착하다. conduct는 시행하다. 관람을 시행하는 거죠. 투어를 시행하는 거예요. inspect는 조사하다.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봐도 돼. 일단 동사를 고를 때 목적어 있으면 목적어랑 먼저 말이 되는 걸 고르면 그냥 거기서 답이 결정이 되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중요해요. 목적어랑 먼저 맞추셔야 해요. 자, 목적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수동태로 왔다든가 비동사 PP 이렇게 수동태라든가 아니면 자동사 자동사 같은 경우는 원래 목적어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비동사의 PP로 수동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자동사인 경우에는 어차피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주어 주어랑 일단 맞추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The Annual Most Outstanding Employee Award 대문자는 이름이죠. 가장 뛰어난 직원상 세라모니 시기 매년 있는 그 시기 그 다음에 will be 그러면 시기 주어니까 시기 어떻게 됩니까? remain은 남아있다는데 수동으로 쓸 수 없는 단어예요. remain은 완전 자동사 아니면 불완전 자동사예요. 완전 자동사나 불완전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없지요?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를 주어로 놨을 때 동사를 목적어가 주어로 간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비동사의 PP라는 수동태로 쓰는 건데 목적어가 애초부터 없다면 그러면 항상 이 주어가 이 동사 주어 동사 항상 그렇게 쓰는 거지 다른 거를 주어로 바꿔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사는 수동태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remain은 수동태로 비동사 PP remain 이렇게는 쓸 수가 없는 단어고요. carry가 carry가 뭐뭣을 나르다 지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르다 지니다. 그럼 be carried하면 뭐 진여지다 또는 운반되다 이런 의미의 동사고요. carry에 out이 있으면 carry에 out이 있으면 그러면은 수행하다 conduct랑 의미가 비슷한 동사되고 sent는 send의 과거나 과거분사죠. 목적어를 하나 쓸 수도 있고 누구에게 뭐뭐를 A에게 B를 보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send in send in 쓸 수도 있어요. 뭐뭣을 보내다 해서 send in 쓸 수도 있고요. held는 hold의 과거 과거분사죠. hold의 과거 과거분사인데 토익시험에서 개최하다라는 걸로 많이 나와요. 뭐뭣을 개최하다 그럼 여기서 지금 주어가 세라문이에요. 이거 수동이죠. 그러면은 이 시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최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D번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랑 먼저 일단 동사문제네 그럼 목적어랑 맞추시고요. 목적어 없으면 주어랑 맞춰서 다른 것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 목적어랑 맞는 거 주어랑 맞는 거 고르시면 답이 딱 떨어지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일단 그것부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고 틀렸는데요. All staff at the service call center에 있는 모든 직원은 사용을 이해해야 한다 해서 D번을 고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야. 뭐를 안 보느냐 그냥 대충 대충 보는 거예요. 대충 정확하게 안 보고 대충 보는 거예요. 여기 유즈가 있죠. 사용을 이해하다 해서 understand를 고르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직원이 사용을 이해하다 이게 목적어가 아니죠. in이라는 전치사가 얘가 목적어가 아니야. 근데 understand는 무엇을 이해하다라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단어고요. 얘는 지금 수동으로 쓴 거예요. 이해가 되다라는 쓴 거지 이걸 유즈를 목적어라는 동사를 쓴 게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런 걸 안 보는 거야. 그런 걸 안 보고 그냥 유즈만 보고 내용을 사용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네 이런 것만 대충 대충 보고 d번을 고르는데 정확하게 보면 유즈가 목적어가 아니고 in이 바로 뒤에 나오는 거고요. 이건 수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d를 썼다. 그러면은 스태프가 주어로 왔으니까 이거 수동이죠. 그럼 원래 스태프가 목적어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모든 직원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직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거는 사용을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사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 이거를 정확하게 능동으로 돌려놓고 보니까 직원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이상한 문장이 해석이 되게 되죠. 그래서 d는 아니고요. 뭐가 됩니까? 트레인드 a번이 되는 거죠. 직원들은 교육되어져야 한다. in the use 사용에 있어서 of the newly installed 새롭게 인스톨된 컬링 시스템에 대해서 대안 사용에 있어서 교육되어져야 한다. 해서 a번이 정답이죠. reveal은 뭐뭇을 드러내다. 그 다음에 take는 뭐뭇을 가져가다 취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뭐냐면 대충 대충 보지 마시고요. 얘가 수동이다. 수동인 거 확인하셔야 되고 수동으로 문제를 정확히 풀어야 되는데 수동으로 풀었을 때 잘 감이 안 온다? 그러면 능동으로 돌려서 그러니까 주어가 목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능동으로 돌려놓고 거기에 문장 구조에 맞게 문장을 풀어보시면 답이 어떤 게 맞는지 정확하게 찾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런 거에서 또 틀린 학생들이 있었어요. 자, emerge하고 is revealed인데 emerge가 자동사예요. 주어가 드러나다. 주어가 드러나다. 또는 emerge as 해서 뭐뭐로서 부상하다. 리더로 부상하다. 뭐 이렇게 emerge가 주어가 드러나다. 부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as라는 전지사랑 연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reveal은 뭐뭇을 드러내다라는 타동사예요. 그러면 is revealed 하면 드러나다가 되겠죠? 그래서 emerge하고 is revealed 쓴 거랑 의미가 같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주어가 드러나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를 먼저 볼게요. 문제 Publishing Dr. Wang's research work Dr. Wang의 연구 작업을 출판하는 것 Soon was delayed 지연되었다. Owing to 뭐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 드러난 문제 During the final experiment 최종 실험 동안에 드러난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 그러면 드러난 문제 했을 때 어? 리빌이 있네. 드러나다. 그래서 그냥 A번을 골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답을 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을 다 해석을 했어. 어? 드러난 문제네. 그러니까 드러나다 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냥 리빌을 골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안 본 거죠. 리빌은 뭐뭇을 드러내다.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문제가 주어로 왔죠? 이거 그냥 동사잖아요. 그냥 동사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드러나다 해야 되는데 문제를 드러내다 라고 써야만 하는 리빌을 고른 거예요. 안 되죠? 그러면은 engage는 무슨 뜻? engage in 써서 engage in 써서 어디에 종사하다 뭐뭇을 착수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타동사로는 뭐뭇을 약속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emerge가 주어가 드러나다 문제가 드러나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단어고요. react는 to 써서 뭐뭇에 반응하다. 그럼 뭐예요? c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c번이 이게 지금 그냥 동사잖아요. 얘가 주어잖아요. 그럼 문제가 드러나다 해서 c를 골라야 되는데 vb는 뭐뭇을 드러내다 목적어 있어야 되는 거고 문제를 드러내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여기에 워즈가 있었다 그러면 c번 답이 안 되는 거죠. 이멀지는 자동사로 수동태 쓰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문제가 드러났다 해서 a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워즈가 있었으면 a번이 정답이 되는 건데 워즈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능동동사에 골라줘야 되는 거고 problem의 주어니까 c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함정에 걸리는 그런 학생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대충 뜻만 보고 어? 드러나다 이런 뜻이 있냐 들어야 되네 그래서 그런 것만 대충 생각해서 고르시면 안 되고요. 이런 함정이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리빌만 있었는지 이멀즈랑 같이 나와서 보기를 고르는 건지 모르잖아요. 꼭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른 답이 정말 정답인지 다른 거는 비슷한 말이 될 만한 게 없는지를 시간이 우리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번쯤 슬쩍슬쩍 슬쩍 슬쩍하고 싹 한번 훑어본다면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한다면 어? 이 말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둘 중에서 뭐가 답이 돼야 되는 거지? 어? A번도 되고 C번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뭔가 다른 거를 문제의 힌트가 되는 걸 찾게 되고 아 그렇구나 A는 타동사고 B는 그냥 자동사로 쓰는 거구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전혀 보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어? 리빌이 보이네 리빌이네 이렇게 되면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는 조금 더 꼼꼼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거 말고 다른 거는 답이 될 만한 단어가 없는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면 그러면 이멀지라는 게 눈에 들어올 수 있고 공부를 해서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서 이제 함정에서 조금 피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 있습니다. 이멀지하고 리빌이 있고요. 디클라인이 뭐뭐가 줄어들다는 자동사고 리듀스는 뭐뭇을 줄이다라는 타동사예요. 컨시스트 오브 뭐뭐로 구성되다 수동처럼 해석이 되지만 능동 쓰는 단어고 비컴포스트 오브 얘는 수동으로 써요. 비 메이럽 오브 해석은 같아요. 뭐뭐로 구성되다 이런데 얘네는 수동으로 쓰는 단어고요. 라이즈가 오르다 레이즈는 올리다 라인은 주어가 놓여있다 누워있다라는 뜻이고 레인은 뭐뭇을 놓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 라이의 과거가 레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죠? 레이고 라이, 레이, 레인 이렇게 다는 단어고요. 레인은 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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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디서 실수하게 되냐면 타동사하고 의미가 비슷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바로 목적어가 나왔는지 전치사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는 비슷해. 예를 들어서 어텐드가 참석하다예요. 뭐뭐에 참석하다. participate in take part in 이런 건 뭐뭐에 참여하다. 참석하다라고 해석이 돼도 말이 되고 참여하다라고 해석을 해도 말이 돼요. 그렇다면 뭘 보고 어텐드하고 파티스페이 보기에 같이 나왔어. 그럼 뭘 보고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대로 어? 참석하다네 하고 어텐드를 고르거나 그냥 파티스페이 눈에 먼저 보이는 대로 어? 답이 있네 하고 그냥 골라버리면 틀리게 된다라는 거죠. 뭘 보고 어텐드는 타동사 바로 뒤에 목적어 나오는 거고요. participate in 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가 어떻게 나왔는지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어텐드가 참석하다고 in all은 in apply는 for sign up 이런 것들이 있고요. explain 설명하다 account for 뭐뭇을 설명하다 또는 얼마의 비율을 차지하다 이런 뜻도 있고 reach가 타동사고요. arrive는 in 또는 at스죠. 어디에 도착하다. have나 오늘 뭐뭇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란 타동사고 belong은 어디에 속하다란 뜻이고 to 쓰고요. conduct가 뭐뭇을 수행하다 타동사고 carry는 out이랑 써서 수행하다가 됩니다. obey는 observed 뭐뭇을 준수하다란 타동사고에 comply는 with랑 쓰고 abide는 by랑 써요. handle 뭐뭇을 처리하다 란 타동사고 deal은 with랑 써서 처리하다 cope with랑 써서 뭐뭇에 대처하다 란 뜻이 됩니다. complete 뭐뭇을 작성하다 fill in fill out 이런 것은 뭐뭇을 작성하다란 똑같은 뜻인데 in이나 out 가 들어가요. review 뭐뭇을 검토하다 go over 검토하다 그 다음에 file 뭐뭇을 해고하다란 뜻이고 layoff 도 해고하다인데 요거도 요거 뭐뭇을 해고하다 요거 layoff를 써서 뭐뭇을 대량으로 해고하다 라고 할 때 대량으로 정리해고하다 할 때 layoff를 씁니다. cause가 뭐뭇을 유발하다 lead to 뭐뭇을 유발하다 result in 뭐뭇을 유발하다 search가 for랑 쓰기도 하지만 그냥 search 쓰기도 해요. 요거 sick인데 잘못 나왔네요. search하고 sick 뭐뭇을 찾다 search하고 sick 뭐뭇을 찾다 look은 for를 써서 뭐뭇을 찾다 investigate 뭐뭇을 조사하다 look into 뭐뭇을 조사하다 exam 뭐뭇을 검토하다 look over look through 뭐뭇을 훑어보다 검토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요거 아까 go over랑 비슷하겠죠? oppose가 뭐뭇에 반대하다 타동사고 object to 써요. delay postpone 타동사고 put off 씁니다. say는 대자를 써요. 말하다 또는 set to 전치사 2를 쓰기도 하죠. 누구에게 말하다 tell 누구에게 뭐뭇에게 뭐에 대해서 말하다 a about b tell은 반드시 뒤에 누구에게 말하는 대상이 나와요. 타동사로 또는 tell 목적어 목 두 개 쓰기도 해요. tell a b a에게 b를 말하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거 b가 대절이 나오기도 하고요. a에게 대절을 말하다 이렇게 써요. tell 목적어 투부정사 써서 목적어가 뭐뭐로 이때는 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도 씁니다. 자 speak 스피크나 토크는 전치사 써요. speak to talk to 또는 talk about 이렇게 전치사 쓰게 됩니다. support가 뭐뭐를 지지하다 라는 타동사고 stand behind 뭐뭐를 지지하다 reject나 decline decline이 거절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땐 타동사고요. turn down 기각하다 await는 기다리다고 그냥 wait은 for 써서 뭐뭐를 기다리다 answer가 뭐뭐를 답하다 answer the question 타동사고요. respond to reply to reply는 회신하다 respond은 반응하다 target 뭐뭐를 목표로 하다 aim은 했어요 뭐뭐를 목표로 하다 submit 뭐뭐를 제출하다 hand in turn in 또 뭐뭐를 제출하다고요. hand over 쓰면 뭐뭐를 건네주다 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 예를 볼까요? 1번 those 사람들이에요. those who 뭐뭐라는 사람들 who want to 5th annual Seoul International Marathon 참석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참석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 참석하는 일에 어? 여기 어텐디 있네 나 어텐디 아는데 그러면서 A를 그냥 답으로 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었죠? in이 있잖아요. in 그러니까 in이 있기 때문에 어텐디는 바로 목적을 써야 되는 거니까 안 되죠. 컴포넌트는 완성하다 작성하다 release 뭐뭐를 풀어주다 해서 출시하다 또는 발표하다 이런 단어가 되고요. 파스페인 인 써서 참여하다 그러니까 in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d가 되는 거죠. 이런 거 in 못 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함정을 피해갈 수 있나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어? 어텐디 밖에 답이 안 되나 한 번 더 살펴볼까? 컴폴리트 릴리스 파티스페인 어? 어? 파티스페인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좀 더 자세히 보면 아 이거 in이 있구나 하면서 d를 답으로 고르게 되는 거죠. 다른 예제 볼게요. an analysis 분석은 보여준다. 대절을 보여준다. 이 물이 fails to be 정사 써요. fails to be 정사 fail to be 정 뭐뭐 하지 못하다. 자 그런데 식수가 나오죠. 식수 식수 기준에 식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obey가 준수하다 comply는 with랑 써서 준수하다 abide by 써서 준수하다 observe 준수하다 그렇다면 with를 보고 정답은 b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답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예제 mary가 전화했다 레스토랑에게 to 뭐하기 위해서? 매니저에게 about the bill 청구서에 대해서 talk to 말하다 speak to 말하다 say tell 전부 말하다지만 talk to speak to say tell tell 누구에게가 나오죠? 매니저에게 about b에 대해서 말하다 청구서에 대해서 말하다 잘못 부과된 그러니까 d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 고른다라는 거고요. 텔라이비전 viewers 시청자들은 파스티베 긍정적으로 그 도움 요청에 반응한 응답할 것이다. 뭐에 대한 도움 요청? for a child 아이에 대한 who is suffering from incurable disease 불치병 으로 고생하는 I 그러면 여기에 거기에 요청에 응답하다 라는 것만 보고 answer 라고 생각하면 얘는 타동사죠. respond 가 to 뭐뭐에 응답하다 report to 쓸 수 있는데요. report to는 뭐뭇을 언급하다 또는 뭐뭇을 참조하다 이런 뜻이고 vote 는 on 뭐뭇에 투표하다 또는 vote for 찬성표를 던지다 vote against 반대표를 던지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에도 맞으면서 여기 to 고르는 게 respond to 가 되는 거죠. modern construction company가 modern construction 이라는 건설회사가 happy house construction company 를 뭐 했을 때 예상 된다 대절이 많은 워커들 어떤 워커들 가지고 있는 with overlapping 포지션 겹치는 자리들을 갖고 있는 많은 워커들이 will be laid off 해고 정리해고 될 거라는 것이 예상된다. 그러면 이런 문장에서 뭐가 들어가요? 이 회사가 happy house construction company를 합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남아있다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자동사예요. merge 합병하다 예상하다는 말이 안 되죠? 어? 하나 더 보니까 acquire 인수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획득하다 인수하다 돈을 주고 사서 또는 노력에 의해서 얻다 라는 뜻이에요. 어? 이거 이상하다 merge도 말이 되고 acquire도 말이 되는데 라고 한다면 acquire는 타동사고의 merge는 A가 B와 합병하다 할 때는 with를 써요. A merge with B A가 B와 합병하다 할 때는 with를 써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니까 여기 with 없죠? D번이 정답 이 문제들이 다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물론 제가 문제를 바꿨지만 이렇게 문제들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거 바로 목적어 나오기 때문에 D번이 정답이 됩니다. Those who this job fair에 뭐하는 사람들 그럼 이 job fair에 뭐하는 사람인데 apply는 지원하다 for 얘가 그냥 타동사일 때는 적용하다 뭐뭇을 적용하다 attend 바로 목적어 쓰는 거고 expect은 기대하다 예상하다 enroll은 in 써서 등록하다 아무것도 없죠? 바로 목적어 나왔죠? attend 이 job fair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have a better opportunity 더 나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to compare 비교할 수 있는 여러 job들을 한 장소에서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a better a job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job을 선택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opportunity는 투보장사 수식 받아요 자 전치사 연결되는 전치사가 키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그쵸? 지금은 같은 의미의 타동사와 동사 플러스 전치사에서 바로 목적어가 나왔냐 어떤 전치사가 나왔냐에 따라서 답을 골라주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헷갈리는 게 두 개가 있을 때 연결되는 전치사가 키가 될 수 있어요 키가 될 수 있어요 동사 플러스 전치사인가 한번 쭉 살펴볼게요 뭐가 있는지 comments with 또는 begin with 가 뭐뭐로 시작하다 컴핏은 for 뭐뭐를 위해서 경쟁하다 컴핏 against 뭐뭐로 대항해서 경쟁하다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be composed of be made of of 이거는 수동으로 쓰고요 contribute to 뭐뭐를 기여하다 to 들어가요 depend on 뭐뭐를 의존하다 또는 뭐뭐를 달려있다 rely on 뭐뭐를 의존하다 contingent on 뭐뭐를 달려있다 dispose of 써의 뭐뭐를 처분하다 get rid of 뭐뭐를 제거하다 stop by drop by come by 잠깐 들르다 engage in 뭐뭐를 관련되다 뭐뭐를 종사하다 또는 뭐뭐를 착수하다 라고 했죠 figure out find out 뭐뭐를 알아내다 focus on 뭐뭐를 초점에 맞추다 insist on 뭐뭐를 주장하다 interfere with 뭐뭐를 방해하다 그러면 이런거 문제가 with라는거 for라는거 뒤에 나와있는 전치사가 힌트가 되어서 동사어유를 고르는 문제가 날 수도 있고요 또는 또는 이런 유형의 동사에서는 전치사를 고르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depend 다음에 뒤에 빙카 나오고 어떤 단지 다 골라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유형이 있어요 자 depend on 뭐뭐를 의존하다 depend on 뭐뭐를 의존하다 또는 figure out 뭐뭐를 알아내다 어떤 예제를 볼까요 focus on 뭐뭐를 초점을 맞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험에 나왔던 걸로 볼게요 자 fill out 이따가 보면 나오겠지만 fill out 작성하다 뭐뭐를 작성하다 그러면 fill out이 뭐뭐를 작성하다 인데 요거 수동으로 가면 무엇을 작성하다 목적어 주어로 가고 요거 be filled out까지 같이 가는 거죠 be filled out 그럼 여기 품사 고르는 문제가 나요 뒤에 뒤에 품사 고르는 문제 그러면은 품사 뭐가 들어가야 돼요 be filled out이 작성되다 주어가 작성되다 하면서 요거 부사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뭐 생각해 볼 수 있죠 요거 전치사만 보고 그죠 다시 써볼게요 지저분하니까 be filled out 하고 빈칸이 나왔을 때 빈칸이 나왔을 때 자 요거 전치사만 보고 어? 명사 자리네 이렇게 하고 명사를 고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수로 그런데 얘는 out하고 걸리는 그 전치사 구가 아니라 뭐예요? 이 out하고 걸리는 전치사 구가 아니라 be filled out이 작성되다로 끝난 거고 어떻게 작성되다 해서 요거는 부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죠 그래서 동사 플러스 전치사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뒤에 목적으로 명사가 나와야 되는 이 패턴에서 이 전치사를 보고 동사 고르는 문제 또는 전치사를 고르는 문제 또는 얘가 수동으로 갔을 때 얘가 주어로 가면서 수동으로 갔을 때 뒤에 부사 고르는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게 됩니다 다른 어휘 더 볼게요 leg behind가 뒤처지다 leave for 어디로 떠나다 leave가 타동사로 어디를 떠나다도 되고요 뭐뭇을 두고 가다도 돼요 또는 leave가 목적어의 형용사 써서 목적을 어떤 상태로 남기다라는 O형식도 되고요 let down 뭐뭇을 실망시키다 listen to 뭐뭇을 듣다 look after 돌보다 look around 뭐뭇을 둘러보다 look forward 뭐뭇을 고대하다 요거 전치사기 때문에 동사일 때 동명사 쓰는 문제 이런 문제 나오고요 pay for 뭐뭇가 성과를 거두다 얘는 자동사예요 얘는 자동사 주어가 성과를 거두다 그냥 pay off에서 끝날 수 있어요 react to 뭐뭇에 반응하다 recover from 뭐뭇으로부터 회복하다 refrain from 뭐뭇을 자제하다 report to 뭐뭇을 참조하다 언급하다 result from 뭐뭇으로부터 기인하다 result in 쓰면 뭐라 그랬죠 뭐뭇을 유발하다라 그랬죠 result in 뭐뭇을 유발하다 lead to 뭐뭇을 유발하다 이런거 to 전치사고의 뒤에 명사 고르는 문제 있었어요 suffer from 뭐뭇으로부터 고통받다 succeed in 성공하다 succeed to 뭐뭇을 계승하다 think of 뭐뭇을 생각하다 prevent a from b 자 이번에는 어떤 패턴이냐면 전치사가 힌트가 되는 패턴인데 지금까지는 동사 플러스 바로 전치사 봤죠 그쵸 근데 이번에는 동사가 a 전치사 b 이런 패턴인데요 이것도 전치사가 힌트가 되어서 동사 어휘 고르는 문제 있고요 또는 전치사를 골라주는 문제 있고요 얘는 수동이 되면 어떻게 되죠 수동이 되면 이거 주어로 가죠 b pp 전치사 이렇게 남게 됩니다 ppp 전치사 이제 명사 남겠죠 이게 더 익숙한 그런 구문도 있어요 prevent a from b a가 비하지 못하게 하다인데 stop a from b keep a from b discourage a from b 전부 같은 의미예요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equip a with b a에게 b를 갖추어 주다 supply 공급하다 inform a of b a에게 b를 알려주다 inform 여기 a 대절 쓰기도 해요 바로 a에게 대절을 알려주다 근데 이거 이따 brief가 나오는데 brief랑 같이 보기에 나온 적이 있어요 brief는 a on b를 써요 a에게 b를 간략히 보고하다 해서 brief는 on 쓰고요 그리고 inform이 알려주다 말고 inform이 influence에 영향을 미치다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독해에서 이거랑 같은 단어 고르는 문제도 있었어요 이거 고르는 문제 inform이랑 같은 의미의 influence 고르는 문제 있었고요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notify a of b a에게 b를 통보하다 brief a on b replace a with b a를 b로 교체하다 substitute a for b a를 대신 쓰다 fix a to be a를 b에 붙이다 attach 첨부하다 attribute a to be a를 b에 덕분으로 돌리다 그런데 이거 수동으로 더 많이 써요 is attribute to b b 덕분이다 수동으로 더 많이 쓰고요 많지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offer a to be a를 b에게 제공하다 이거 to 고르는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reimburse a for b a에게 보상하다 b에 대해서 divide a into b a를 b로 나누다 insert a a를 b에 넣다 끼워 넣다 cite 있네요 cite a as b a를 비로써 언급하다 여기 as 들어가고요 regard a as b regard 고르는 문제 있었어요 a를 b로 간주하다 spend a on b a를 b에 쓰다 compare a with b a를 b와 비교하다 그래서 이 compare는요 여기 전치사 with나 to가 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면서 compare를 compare 이걸 고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compare는 a with b 라고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a가 없이 바로 뒤에 with나 to 전치사가 나온다면 얘는 수동이라고 생각해서 ed 골라주셔야 돼요 so with나 to가 있으면 반드시 얘는 수동으로 골라주시고요 drape a with b a를 b로 두르다 여기 drape 골라주는 문제 있었고 share a with b a를 b와 공유하다 했습니다 자 이거 수동이 익숙한 고문도 있다 그랬죠 be familiarized with 뭐뭐에 익숙하다 be acquainted with 뭐뭇을 숙지하고 있다 be associated with 뭐뭐에 관련되다 be satisfied with 뭐뭐에 만족하다 be faced with 뭐뭐에 직면하다 있습니다 문제 보죠 after taking the intensive writing class 집중 그 글쓰기 수업을 듣고 난 후에 watch alone and got more two가 나왔네요 writing은 에세이를 쓰는데 더 어떻게 되었다 자 여기 was를 쓰면 그렇다 라는 거고요 여기 got을 쓰면 그렇게 되었다 라는 의미로 got 다음에도 형용사 올 수 있어요 형용사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be accompanied는 수동으로요 by 써요 뭐뭇을 동반하다 be acquainted는 with 써서 뭐뭇을 숙지하고 있다 뭐뭇을 잘 알고 있다고 be appointed는 as 또는 to 뭐뭐로 또는 뭐뭐로서 임명되었다 be used to ing 쓰면 뭐뭐로 하는데 익숙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to가 나왔고요 내용도 맞고 d번이 됩니다 자 이거 근데 be used to 한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면 be used to 다음에 여기에 ing가 나오면 뭐뭐로 하는데 또는 명사가 나와서 뭐뭐로 익숙하다 라는 뜻이고요 be used to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어요 그럼 뭐뭐로 하는데 사용되다 라는 뜻이에요 be used to for for의 명사 나와서 뭐뭐를 위해서 사용되다 라는 뜻도 있어요 뭐뭐를 위해서 사용되다 그때 전치사 for 고르는 문제 있었고요 미쓰부시 잉크는 worker들이 나왔고 from이 나왔네요 bringing any personal usb 개인 usb나 개인 랩탑을 회사로 가지고 오는 것을 모한다 provide는 제공하다 인데 a with b죠 또는 뭐뭐를 제공하다 목적어 하나 있을 땐 뭐뭐를 제공하다 prevent 뭐뭐를 막다 인데 a from b 쓸 수 있다 그랬죠 worker가 bringing 하는 것을 막는다 못하게 한다 supply a with b 쓰는 단어고요 prepare는 a에게 b를 준비시켜주다 목적어 두 개 쓰든지 아니면 이걸 뒤로 올려서 a를 준비시키다 for 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a를 준비시키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prevent가 정답이 되겠죠 one of my most helpful qualities 그 사람의 가장 도움이 되는 자질들 as a manager로서 가장 도움이 되는 자질들 중 하나는 능력이다 이 ability는 동사는 투부정사 연결해요 그래서 to 동사 원형이 나왔는데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모아는 능력이다 initiate는 타동사의 뭐뭐를 시작하다 face도 타동사의 뭐뭐를 직면하다 근데 with를 보고 face를 고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face는 is faced 뭐뭐를 직면하다 라는 타동사고요 is faced with 뭐뭐를 직면하다 이렇게도 쓰는 단어고요 이거 수동으로 나와야 돼요 interact with 뭐뭐랑 상호작용하다 familiarize a with b 써서 이거 with가 바로 나올 수 없고요 is familiarized with is familiarized with 뭐뭐를 익숙하다 이렇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동사를 썼는데 with랑 연결할 수 있는 건 이거 interact with 뭐뭐랑 상호작용하다 interact with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유형에서 학생들이 많이 시험해 틀리냐면은 bpp 목적어 패턴이에요 자 b가 나오고 빈칸이고 목적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어휘를 고르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어떤 어휘를 골라야 되냐면 b 동사가 있으니까 보기가 pp가 나왔는데 뒤에 목적어가 나오죠 그럼 이거 사형식 동사 고르셔야 됩니다 왜?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두 개 있고 목적어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이걸 수동으로 쓰더라도 이걸 수동으로 쓰더라도 수동으로 bpp를 쓰더라도 목적어가 하나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동사가 사형식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b 동사 빈칸에 목적어가 나왔는데 보기가 pp가 나온다 그럼 이거 수동이면서 목적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식 동사 중에서 반드시 밥을 골라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목적어라는 걸 알아야 되죠 b 동사 빈칸에 그냥 명사가 나왔어 해석이 뭐뭐 쓰리라고 해석이 되면 목적어가 온 거고요 주어는 뭐뭐이다 주어는 뭐뭐이다 라고 나올 수 있어요 b 동사 pp인데 여기 명사가 나왔는데요 여기가 명사가 나왔는데 주어는 뭐뭐이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수동인데 그거는 5형식 5형식 문장의 보어 목적 보어가 5형식 문장에서 동사가 수동으로 해서 목적 보어 명사가 남은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수동의 명사 남았을 때 주어가 무엇이다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주어는 무엇을 어떻게 하다라고 이렇게 을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뭐뭐 슬로 해석이 될 때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고 이거는 사형식 동사가 됩니다 주어가 무엇이다 라고 해석이 될 때는 5형식 동사 골라 주셔야 하고요 자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b 동사가 있죠 보기는 전부 pp가 나왔네요 job 일자리가 있어요 벨라는 일자리를 받았다 일자리를 배정 받았다 벌었다는 말이 안 되죠 acquire 획득하다 그러면 자 목적어 job이 있는데 목적어랑 맞추고 보니까 receive도 말이 될 것 같고 assign도 말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말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러면 뭐지? 라고 맞추기 시작하면 그래도 뭔가가 힌트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어? 잡을 받았다 벨라가 일자리를 받았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어? receive네? 라고 눈에 딱 들어오는 거 그냥 하나 딱 답을 찍으면 실수하게 되는 거고요 어? receive도 말이 될 것 같고 assign도 말이 되는데 그럼 이게 뭐지? 라고 한다면 receive는 뭐뭇을 받다 목적어를 하나 쓰는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워즈가 없어야 receive가 답이 돼요 일자리를 받았다 근데 워즈가 있기 때문에 이 receive가 타동사니까 얘가 수동으로 가면 일자리가 주어로 가야 돼요 일자리를 받은 거기 때문에 a job 일자리가 주어로 가서 일자리는 받아졌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어가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고르라 그랬죠? 이런 경우에 수동이면서 목적어가 남는 거 사형식 동사 고르라 그랬죠 assign이 누구에게 뭐뭇을 배정하다 사형식 동사고요 비번이 정답이고 a나 c나 d는 전부 목적어를 하나 쓰는 사명식 동사가 됩니다 어떤 job? remodel a kitchen 부엌을 remodeling하라는 일을 받았다 as her first assignment 로서 첫 번째 임무로서 when she joined 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됩니다 Ben might not enter into a contract enter into a contract 하면 계약을 하다 Ben은 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다 with 이 회사 wing the supplies와 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입은 왜? 뭐 말할 때 조차 그럼 왜는 뭐죠? 왜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럼 부사절 접속사 when 다음에는 뭘 써야 되냐면 주어 동사 써야 돼요 주어 동사 쓰든지 아니면 주어를 생략하고 싶으면 when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든지 이거 주어를 생략하고 싶으면 분사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분사구로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다가 접속사인데 그냥 주어 없이 동사만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when이 있는데 뒤에 보기가 동사가 나오는데 그냥 동사가 나왔죠 그럼 이거는 과거일 수가 없어요 동사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과거로 보면 안 돼요 그럼 동사가 나왔는데 과거가 아니라면 동사가 올 수 없다면 뭐는 가능한 거죠? 이거를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분사군을 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과거 분사군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를 뭘로 봐야 되냐면 과거 분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동사 과거가 아니라 과거 분사로 봐야 돼요 접속사 뒤에 그냥 동사는 쓸 수 없으니까 그럼 이거를 과거 분사로 보면 이거 원형 올 수가 없죠? A하고 B 중에 골라야 되는데 목적어 나오죠? 그럼 과거 분사는 수동 혐의가 있는 건데 과거 분사 뒤에 목적어 나왔다는 건 몇 형식 동사? 사형식 동사 중에서 답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력적인 가격을 receive는 받다, offer는 제공받다 대충 이렇게만 보면 A, B 둘 다 답이 될 것 같지만 이거 사형식 동사 중에 답을 골라줘야 되기 때문에 내 비번, 누구에게 뭐뭣을 제공하다 offer에서 afford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 패턴인데요 동사의 문장 구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도 마찬가지로 동사의 문장 구조를 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동사 어휘는 목적어랑 맞추고 주어랑 맞추면 답이 거의 결정이 난다 그랬죠 그런데 두 개가 헷갈린다, 세 개가 헷갈린다 의미가 비슷해서 둘 다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문장 구조를 보셔야 돼요 또는 연결되는 전치사를 보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자 문장 구조가 얘가 완전 자동사인지 불완전 자동사인지 불완전 자동사 뒤에 보어 명사나 형용사가 오는 거죠 바로 목적어 오는 타동사인지 목적어 두 개 쓸 수 있는 사형식 동사인지 목적어에 보어 나오는 거 목적어에 동사 원형 나오는 동사 투부정사 나오는 동사 ing 나오는 동사 또는 A, 어바, B 이런 전치사가 있는 패턴으로 오는 건지 이런 걸 보고 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가끔 있어요 아주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지금 설명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들 이렇게 풀라라고 지금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1번 shopping consultant's job shopping consultant의 쇼핑을 도와주는 그런 consultant의 일은 is to, 비동사담의 투부정사, 뭐뭐하는 것이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shopper, about, what, to, by가 나오네요 그러면 advice는 무엇을 충고하다 한대요 A, advice A, about, B 쓸 수 있는 단어예요 B에 대해서 A에게 충고하다 또는 advic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뭐뭐하도록 충고하다 또는 advice 대절 뭐뭐해야 한다라고 충고하다 이때는 여기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됐을 때 동사 원형 써 주는 거고요 advice는 목적어의 대절도 있어요 목적어의 대절이 이때는 알리다라고 해석이 돼요 이런 문장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단어예요 디자인 뭐뭣을 디자인하다 목적어 하나 쓰는 단어고요 proposit, subject, 의미가 같아요 무엇을 제안하다 목적어 하나 쓰든지 아니면 바로 대절 뭐뭐해야 할 것을 제안하다 당위성의 내용이 나올 때 동사 원형 쓰는 그런 단어들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C나 D가 대충 해석을 할 때는 샤퍼 대충 해석을 할 때는 이게 뭐뭣을 제안하다 그러니까 그냥 샤퍼에게 무엇을 사야 될지에 대해서 제안하다 라고 해석을 하면 C하고 D가 무지 헷갈려요 A번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그냥 이런 문장 구조 맞추지 않고 샤퍼들에게 무엇을 사야 될지를 제안하다 말 되잖아요 그렇죠? 샤퍼들에게 무엇을 사야 될지를 충고하다 이런 거 다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장 구조가 Propose하고 Suppose는 그냥 목적어 하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퍼를 제안하는 게 대안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을 제안할 수 있어 샤퍼를 제안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번이 정답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충 우리 식대로 그냥 말 맞춰서 문장을 아무렇게나 그냥 해석하면 말이 되는 게 맞는데 정확하게 이 동사가 어떤 문장 구조를 가져와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답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Miss Griffith Was it By the supervisor에 의해서 To 뭐하러 보고하도록 문제를 보고하도록 To the headquarters 본사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어떻게 되었다 그럼 그 사람이 요구되었다? 어? 말이 될 것 같네 A custom은 Be a custom 우리가 to 명사 쓰죠? 뭐뭐 익숙하다 이거 좀 아니고요 instruct 인스트럭은 목적어 하나를 쓰면 뭐뭐를 가르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지시하다 이런 거 있지만 인스트럭도 목적어 투부정사 쓸 수 있고요 목적어 뭐뭐 하도록 지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Griffith가 지시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 Commit 하면 Be committee to 명사 뭐뭐에 전념하다 또는 ing 뭐뭐 하는 일에 전념하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단어고요 그냥 commit가 타동사일 때는 자살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살하다가 아니라 죄를 범하다 Commit 죄를 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럴 때 A번하고 C번이 헷갈리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리서 그리피스가 demanded 요구 받았다 그 사람이 지시 받았다 어? 말이 다 되는데 이럴 때는 문장 구절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이라면 능동으로 돌려놓고 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수동이죠 Was demanded was instructed 그러면 능동으로 돌려놓고 보면 demand는 목적을 하나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demanded 과거니까 did 유지할게요 요구했다 그럼 주어가 목적으로 가는 거죠 그럼 미즈 그리피스를 요구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미즈 그리피스를 요구했다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추가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보고하기 위해서 그리피스를 요구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인스트럭트는 목적어의 투부정사 쓴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인스트럭티드를 쓰면 미즈 그리피스의 투부정사 남죠 투부정사 오고요 그리피스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말이 되네요 이 사람이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다 그래서 디멘드를 쓰면 이 사람을 요구한 게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 추가로 따라 들어가는 거니까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부사적인 용법으로 해석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해석하면 A번, C번이 매우 헷갈리는데 이걸 능동으로 수동일 때 능동으로 돌려놓고 정확하게 문장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디멘드는 그리피스를 요구했다가 되고 인스트럭트는 그리피스가 to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가 되면서 정답은 C번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 되겠네요 기쁘시죠? 저도 기뻐요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 Mr. Kennedy는 has been With가 나오고요 Making an assessment test 이거 assessment가 시험이에요 assessment, 평가, 테스트를 만들도록 For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가 SAT라고 하는 거 있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에요 그거에 대한 평가 시험을 assessment 테스트를 만들도록 라고 했을 때 A번 고용되었다, 임명되었다, 부과받았다, 부과받았다 그러면 말이 다 되는 것 같죠 근데 하이어는 목적어 하나 쓰는 타동사의 누구를 고용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고용되었다로 끝나면 동사는 투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하여라든가 뭐 이런 거 연결되겠죠 뭐 하도록 To make an assessment test를 만들도록 고용되었다 얘는 투 부정사가 연결될 가능성이 많고요 Appointed는 뭐뭐로 임명되었다면 As, 뭐뭐로서 또는 To, 뭐뭐로서 또는 뭐뭐 하도록 하면 투 부정사 써요 얘도 Obligate, 목적어의 투 부정사 쓰는 단어예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의무를 지우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가면 이 사람은 뭐뭐 하도록 의무를 받았다 해서 투 부정사 남아야 돼요 Charge가 Charge가 타동사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의무나 책무 등을 지우다란 뜻이 있어요 누구에게 지우다 그랬을 때 수동이 오면 얘는 Be Charged With랑 같이 갑니다 그래서 With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나머진 투 부정사들이랑 가는 단어고요 이거 하나 때문에 동사를 연결할 때 With를 연결한 것 때문에 정답은 D번이 돼요 이런 건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거 주위에서 아 동사가 헷갈리는 게 남을 때는 이런 걸 보고 고르는구나 라는 걸 아시고요 근데 알았다고 해서 답을 고를 수는 없어요 모르면 그쵸? Be Charged With 쓰는 거 모르면 답을 못하는 거잖아요 어휘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동사를 공부할 때는 뒤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전지사랑 써야 되는지 어떤 문장 구조랑 써야 되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동사 어휘 문제가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강의에서 동사 어휘만 좀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명사 어휘는 헷갈리는 게 있으면 이 명사가 셀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명사랑 연결되는 전치사 또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어휘 이런 거에 의해서 답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 거 주의하시면서 문제 풀고 공부할 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9강 마칠게요 바이바이